괴물 장난감 만들기 친구들 안녕? 내가 만든 비닐장갑 괴물 어때? 멋지지?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잘 보고 따라해봐 비닐장갑 괴물 재료 비닐장갑, 종이컵, 고무줄, 빨대, 두꺼운 사인펜, 색연필, 삐죽한 연필, 가위, 풀, 양면 테이프, 색종이 이제 그려서 잘라보자 괴물 눈알 5개 괴물 입 괴물 이빨 괴물 눈썹 이제 만들어보자 괴물 눈알을 색연필로 예쁘게 칠하고 가위로 잘라줘 눈알 뒤편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잘라놓은 눈썹을 3개씩 붙여줘 비닐장갑 손가락 위에 완성된 눈알을 하나씩 붙여줘 괴물 입을 장갑 중간에 붙이고 입 위에 이빨을 붙여줘 종이컵을 비닐장갑 안쪽에 넣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해줘 비닐이 빠지면 안되니까 조심해 종이컵 뒷면에 희죽한 연필로 구멍을 뽕 뚫어줘 종이컵 구멍에 빨대를 쏙 꽂아줘 자, 이제 빨대에 바람을 넣어보는거야 이렇게 어때? 재밌지? 이번엔 불 뿜는 공룡 장난감을 만들어보자 불 뿜는 공룡 재료 색종이, 폼폼이, 눈알, 양면 테이프, 접착제, 가위, 셀로판지 양면 테이프를 붙여보자 나처럼 색종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 이제 만들어볼까? 양면 테이프를 붙인 종이를 돌돌 말아서 붙여줘 이렇게 큰 폼폼이 두개를 접착제로 하나씩 붙여줘 큰 폼폼이 위에 눈알을 하나씩 붙여줘 작은 폼폼이 두개를 접착제로 하나씩 붙여줘 이렇게 셀로판지를 돌돌 말아서 가위로 잘라줘 길쭉하게 잘린 셀로판지를 하나씩 공룡 입 안쪽에 붙여줘 자, 완성! 이제 공룡의 불을 뿜어볼까? 친구들, 장난감 만들기 어땠어? 재미있었지? 굿추먼 사람들 너무 놀라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